메리 메가 크리스마스 산타가 레드몬드로부터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메가 산타로 부활한 날을 축하드립니다 오프닝 스킵 되죠 있는 옷 중에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그랬잖아 유니폼을 입다니 뭐 평상복을 보여줄 순 없거든 나는 옷이 많지 않아서 알마도 평소에 입던 옷 입고 왔는데 이건 새로 그림 그릴 수가 없어서 반사장으로 튀어나온단 말이야 알마도 평소 복장으로 왔잖아요 스웨터는 프리패스 제이미도 먼저 왔어 뭐하고 있어 알마 식품 보온기를 켜고 있어 전자레인지처럼 음식이 데워지는 걸 보면 돼 단 한 번의 실수면 오늘 밤 먹을 음식이 다 사라질 거야 홈쇼핑 역동작인 이 몸의 등장 이제 도로 시편을 대는 거야? 나 때문에 싸우지 마 전자레인지 와이어인지 뭔지를 확인해보고 올게 뭐야 살인마도 왔어? 안녕 제일 왔어? 저게 사람을 맞이하는 방법이야 나 나도 도와줄게 아...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우 음식은 어떻게 됐어? 잘 되고 있는데 좀 더 기다려야겠어 더 빨리는 안 되나? 전에 써본 적 있는데 잘 데워지지만 천천히이거나 존나 싹 다 데워버려라 그러더라고 15분쯤 흠 진실 혹은 명령 게임을 하자 게임은 애들이나 하는 거지? 할래 저도 낄게요 재밌을 것 같아 저 멍멍이가 나한테서 떨어져 있기만 한다면 시간이 금방 가겠어 뭐야 규칙은 간단해 자기가 걸리면 진실과 명령 중에 하나 골라 진실을 고르면 진실만을 말하고 아니면 시키는 거라는 거야 진실 게임이다 네 차례가 끝나면 다른 사람을 고르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음식 준비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는 거지 벌칙은 귀찮잖아 처음엔 칠 아무나 골라봐 어디 보자 내가 골라야 돼? 다 눌러볼 시간이 있을까? 알마 진실로 할게 팔 관련해서 생긴 일 중 가장 불편했던 건 뭐야? 옷감이나 섬유가 달라붙지 관절부에 옷이 끼고 내가 정말로 잃어버린 건 손뿐이니까 팔 근육들은 내 거야 플레이트로 덮여 있어 에바 보스 나한테 명령해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니크한테 RM티나 백 브레이커 물론이지 니크 그게 누구야 요셉 발렌타인이란 이름 듣고 떠오르는 거 없어 요셉 샤인이라면 알지만 발렌타인은 모르겠어요 대장 저 좀 내려주실래요? 아 그렇지 7 명령으로 멍멍이를 쓰다듬어 뭐 어때 이리와 똥개 떠 세게 쓰다듬으라고 옆바공 어 또로시 커여운 또로시 명령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봐 엑스트라 플렉시블 관절이란 말이 과장은 아니었군 찢어지는 것 같긴 한데 다나 명령으로 할게 눈 맞추고 10초간 바라봐 음 멈춰주세요 그리고 끝 다음은 멍멍이 니 꼬리를 쫓아봐 딱 세 바퀴만 끝 네 바퀴었어 지금은 두 바퀴 빡 이제 세 바퀴 헤바트리 골라 명령 나를 착하다이라고 불러줘 착하다이구나 끝 배고픈데 보스 명령을 고를게 기계가 아닌 쪽팔로 절 들 수 있겠어요 좋아요 할 수 있군요 할 수 있다고요 내려주세요 한팔 한팔로 질 들 수 있어? 대체 보수의 정체가 킬리안 진실 혹은 명령 선택권이 있었나요? 명령으로 할게요 팔짱을 켜봐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 내 쪽으로 해봤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그래 인종부터 다르네 귀찮게 해서 미안 웬 종소리? 음식이 준비됐어 담배 한 대 빨리 태우고 갈게요 허 재미있던 것 같네 이거 불러오기 불러오기 해서 다른 것도 좀 보고 싶은데 맨 처음에 질문한 사람이 옆에 뜨는 건가? 인사하기엔 좀 늦은 것 같은데 한 대 피울래? 벌써 가려고? 우리는 어제 메가 크리스마스를 기념했으니 다이애나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해서 요즘 어때? 잠시 일 동안은 잡생각을 하지 못하게 도와주겠지 3년 동안 연락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의 부재를 이제 와서 느낀다니 카츠사한테 물어봐 네 마음속에는 계속 있어왔잖아 상황을 비틀어 본다면 네 안에 인물 중 한 명이 전장에 나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지 상황이 이렇게 됐네 조심해서 가 모두랑 시간 보낼 기회를 놓치지 마 뭐야? 뭐임? 이거 뭐임? 뭐? 엔딩이야? 챕터 3구나 둘 이제 저장을 앞에서부터 덮어씌워야겠는데 월세 1만 달러를 소유해야 합니다 이거 집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돼? 게임 오버인가? 30일 되기 전에 한번 세이브 하고 쫓겨나볼까? 그냥 게임 오버 되나? 알렉스 피규어의 수염이 진짜 잘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지금 소지금 4807 달러 있습니다 마법소녀 보는 사람 있나? 줄리아나 틀따김 내 와이프인데 욕하지 마라 헉헉 줄리아나장 이거 본 적 없는데 별로냐? 아님 그냥 추억발이냐? 후속편 개방작임 쫓겨놔도 엔딩 떠요? 나중에 저장하고 한번 해봐야겠다 길거리 경주 중 2명 사망 방송되는 모든 만화의 주제가 어둡습니다 터치 플러피 테일은 트렌드에 맞서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제작진이 맞았습니다 진짜 아동용 만화를 만들었다고 살해 위협을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제시올림픽이 슈퍼실버 썬더 돔에서 개최됩니다 첫번째 날 26일 월요일 길은 뒤에서 재료들을 쟁여놓고 있고 난 바빠 멍멍이가 책임자야 안녕 날 쓰다듬어 날 쓰다듬으라고 내가 이곳의 책임자라고 술을 썩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이봐 제이 빠르든 늦든 쓰다듬게 될걸 아닐걸 그럴걸 길이 아니라 걸이라고 말한거야 걸은 또 누구야 걸한테 그러지마 기운 좀 복도다 줄까 입 닥쳐 하악 하던일이나 해 어떻게 된거야 이씨 어서세요 빌려질리요 독백없이 나타났군요 연기하는건 피곤하니까 딱봐도 그렇지않나 블리딩 제인 한잔 연기언니 하도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혼모노인줄 알았지 기니알기야 안전해졌어 거만한 광대 캐릭터는 의심을 피하기 확실한 방법이었지 의심을 피하겠다는 분이 여기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시다니요 다들 바보같은 광대는 무시하고 자기 갈 길을 가지 숨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자네 말이 맞겠지만 나는 집단을 피하고 있지 내 행동은 관심을 끌게 될거야 하지만 무해하다는걸 깨닫고 무시하게 되겠지 행동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읽기 어려운 사람이 되는거지 그래요 저도 걸려들었군요 날 완벽하게 속였어요 자극적인걸 줄 수 있나 자극적임이 여기 따로 뜨나 각성용 어? 여깄네 자극적 뭐야 방금 먹었던거잖아 블룸라이트 여기도 있네 마스블라스트 매력적이지 않나 사람에게 자극적인게 다른 동물에겐 자극적이지 않을수도 있지 자극적인걸 좋아하나 바텐더 모두들 자극적인 맛을 아주 사랑하거나 아니면 아주 싫어하는데 칼의 좌판을 여는게 꿈이었어 열게 되면 알려줘요 사과하고 싶군 나를 때리러 들지도 않고 잘 대해두었지 주었지 내 행동을 사과하고 고맙네 사과는 제가 해야될 것 같네요 솔직히 아직까지 아무도 나를 후려갈기지 않은게 신기할 정도니까 후려갈기는 버튼이 있었으면 후려갈겼을텐데 말이요 진짜 이름이긴 한가요 그럴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지 가끔은 제가 더러운 과거를 숨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도 된거 같아요 가게는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을 피해왔지 혼자 너무 떠들어대는건 그만둬야겠네요 내가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거지 잘못 생각하셨어요 뭔가 쓴걸로 한잔 주겠나 쓴것중에 자극적인게 있을까 그런건 딱히 없군 이거 괜찮네 커피좋아나 마텐더양? 안좋아요 붕대소녀와 비슷한 느낌인데 그만하는 편이 좋겠네요 답은 종종 생각하지 않을때 떠오르니까요 이제 가야겠네 바텐더 아니 결국 얘기는 하나도 안해주고 그냥 가네 바텐더만 얘기했지 차라리 탐정님도 또 왔구만 컷트펀치 컷트펀치 휴가 우울증이랄까 말하려는게 있으면 말해 소비지상주의자들이 끓어오르는 날 메가 크리스마스 메가 크리스마스는 그저 진짜 크리스마스가 어땠는지에 대한 조롱일 뿐이야 크리스마스가 기업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거지 그의 파트너는 버스터마스터였고 라이벌은 닥터크리스맥스였지 산타오스립은 레슬러 레드몬들 쪽의 수작으로 내가 산타가 되고 내가 산타가 잘못을 뉘우치며 메가 산타가 되었고 크리스마스를 메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름치었죠 뭔 소리야 이게 사람들이 눈치채기도 전에 메가 크리스마스가 되었지 휴일 전체가 농담처럼 들리네요 페스티버스를 챙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 너무 보잘것없어서 자랑이라곤 자기가 페스티버스를 챙긴다는 것뿐인 사람들이라고 마치 방사능만 먹으면서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이나 마찬가지지 프린즈의 위버 현장 별일 없던가요 새로운게 없어 진정 국면인거 같더군 더 밝혀진건 없나요 기록이 말소됐어 완전히 미궁에 빠져버렸어 모든 것이 지워진게 그녀를 지켜주는건지도 모르겠어 자판기들의 전기중격기가 정상이 아니라 출력이 더 세졌다던가 이 세상의 마지막 피해 작가가 사실 통쏘게 되라던가 약쟁이들이나 믿을 법한 소문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을 바텐더 두꺼 들어오면 알려줘 담배타임 첫번째날 세이브 파일은 필요없겠지 새로운 게임 누르면 되니까 제 킴이라고 부르세요 돈을 좀 받았거든요 어떤걸로 드릴까요 맥주요 머리도 안빠지고 입맛도 돌아오고 있어요 삶의 주권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1월에는 바텐더 교육을 받으려구요 충고 하나 드리자면 급한게 아니라면 BTC제공 주거지엔 들어가지 마세요 5년이상 봉급과 팁을 떼거거든요 일반 세입자로 들어갔죠 일반 세입자로 들어갔죠 하지만 레아리티누아가 최근 10년간 한일은 거의 없어요 확실한 재산이나 동업자를 이용해 돈을 버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했죠 새로 시작할 사업은 서너개 뿐인걸요 뭔가 드릴까요 슈가 러쉬 슈가 러쉬도 참 여러번 만들었지 고맙다고 하려고 왔어요 심각한 말을 내뱉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어때요 지금은 좀 괜찮아요 그런 모습을 연기하려고 한건 아니에요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일을 하기엔 엉망이라서 놀랐어요 무엇이 저를 당신이 연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까요 제가 술집에서 일할 때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거품이 많은걸로 주세요 그 뭐 블룸머식이 있지 않나 아니네 프린즈 위버드슈 얼음이 필요한데 어우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네요 저는 살았어요 당신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서 제 인생 가장 큰 실수를 피했어요 고마워요 얼음 달라니까 치료사에게 몇번 가봤는데 문제없다고 했어요 빚을 잤네요 두 번째 기회가 생겨서 새로운 기회를 즐겨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제일 또 오세요 얼음은 언제 주냐 2주전 자살하는 소녀를 구했다는 기사를 봤죠 그게 얘 둘이었어? 진짜 오랜만이네 1년은 지난거 같아 근데 한 2주정도 밖에 안되지 않았나? 저번주에 오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안좋아보여서 말이지 분위기가 풀릴때까지? 배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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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있어줘 내가 무시하면 떠나겠지 난 알 수 없는 공포같은게 아니야 난 계속 무시할 순 없을걸 줄리아나 스틱레이 너한테 바라고 있잖아 도발을 넘어가면 안돼 원래는 줄리아나 나탈리 스틸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개명에서 나탈리는 지운거야? 스크린 한가운데 글씨가 쓰여있는 것 같다고나 할까 안 보고 지나치기가 어려울 정도지 이 세상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니 스스로가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수상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 덕분에 굉장한 거야 경험하는 일 하나 때문에 거짓이라거나 미쳤다는 의미도 아니고 ASMR이라던가 내 존재를 인정했네 내가 주문할 건 네가 엎질러 놓은 술 청소를 해야 했다고 술값은 내 돈으로 채워야 했고 카레 사먹을 돈이었는데 걔 일은 끝났어 괜찮아? 환한 것 같은데 일찍 끝났어 해시스 해지 술을 마시긴 했지만 흠 청바지를 입고 있고 뭐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려고 저 사람 자기가 뭘 입고 있는지 알긴 하는 거야? 모두들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지 하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고 보는 걸 멈출 수 없지 그들이 보고 싶어하면 볼 수 있어 칠 표정이 끔찍한데 괜찮아? 뭔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미치지 않은 척 하는 걸 깜빡했네 넌 여기 남아있고 누가 남으라고? 망할 소순했다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속마음 마음속 목소리랑 그냥 목소리를 헷갈린 사람은 네가 처음이야 걔가 카운터 옆에 있는 걸로 봤나봐요 빨리 가봐도 될까요? 외로울지도 몰라서 300달러를 주시는 보스 나이트 오브 아이디 순회초를 받습니다 가비 문제를 잊었습니다 유로 뉴 시즌 드디어 올 것이었군 드디어 이 날이 왔다 살아있어서 요카타 그렇군 어그맨티드 아이 뇌 테일러가 이름 변경 요구에 질림 펀치라인 맞추자고 제 이름을 바꾸진 않을거에요 테일러씨는 선거에서 상원의 의원직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애니메이션 영향력을 논하다 아마 우리가 지역시장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지만 않았으면 이미 애니메이션을 금지했겠네요 폭주족이 반당행위로 체포드다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공식적인 혐의는 없습니다 흠 12월 27일 안녕 제일 토요일에 신년맞이 하자 참가할게요 손님 에스코트 중 10년 파티에 온다고 우리는 비참한 인간들이야 가비가 전해달래 메모 내 행동을 사과하고 싶어 언니의 죽음을 질탓으로 돌리는건 불합리한 일이었어 이런 자녀를 하는게 이상한 기분이지만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 31일에 가게로 찾아갈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가비는 똑똑한 아이였죠 BGM이 왜이래 파티가는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가비를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 매년 동안 사과하러 가지 않았는지 이제 생각이 나요 공포와 수치심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자각에 수치스럽고 실수를 맞이하는건 고통스럽죠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공포 레노아와 저는 공식적으로 헤어진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녀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두려웠어요 레노아에게는 헤어질 권리가 있었고 가비는 싫어할 권리가 있어요 이 바보야... 액 완전 반대로 생각하고 있다고 이 편지를 봐 너를 이해하고 싶다고 써져있는거 안 보여? 여기서 도망가면 널 증오하게 될거야 그뿐 아니라 지금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거라고 아미 TG한테 그렇게 느끼는게 싫다고 얘기하지 않았어? 알마잖아 알마 여자의 언니와 싸울 때 무슨 일이 있었는 몰라 하지만 넌 상황을 바로잡을 기회가 생겼다고 하루로 끝날 두려워로 가득 찬 평생 보스말이 맞아요 친구 좋다는게 이런거지 하루를 시작해볼까 레노아한테 받은 쪽지 파티 물건 좀 준비하고 있을게 즐거우신지 즐거워로 즐거워로 직원들과 직원 아이들을 위한 파티를 열었지 너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의 얼굴을 봤어야 했는데 센타옷을 구한 건 정말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던 거지 이사에게 센타옷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내가 운이 좋았던 것 같네 행군에서 미안 행복은 숨기지 않는 게 좋아요 그건 그렇고 코발트 벨벳 코오발트 세이랑 만나기로 했나요? 여기 올 거야 한잔하고 싶다고 했고 나도 일이 있어서 세이는 어때요? 상처가 잘 아물고 있지 눈은 좁았대요? 완치되기까지는 좀 걸리겠지만 깨끗하게만 잘 유지하면 문제 없을 거야 마음의 상처가 더 걱정되는 걸 세이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렸다고 그녀가 사랑했던 직업은 존재하지도 않고 자기는 그 은행 사건에 버리는 말로 쓰였지 세이가 10대였을 때 거친 시기가 있었지 세이는 어머니의 병원이 문 닫기 직전에 생부가 나타났고 세이는 뭔가를 배울 때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대조해서 익힐 필요가 있어 그런 세이의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하지 그것만 갖춰주면 빠르게 배우는데 학교는 그런 걸 기다려줄만한 인내심이 없었지 세이에게 낙제생딱지를 붙였고 제작도 시켰어 항상 특별하거나 다르다고 분류되는 걸 거부했거든 그 시기에 세이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입은 거칠고 다혈질해 언제나 찌푸리고 있었지 지금 세이를 10대 때와 비교하는 건 무리예요 사람은 성숙해지니까요 날콤한 곳 시원한 걸로 안아줄래? 달콤함에 온더록스 붙어있으면 되겠죠 리나리아님 관로우 감사합니다 온더록스 달콤함 세이가 주로 주문하는 소린 거 아시죠? 듣고 보니 그러네 가족사는 밝고 즐겁지 않은가 보네요 세이의 생부와 굉장히 폭력적인 관계에 있었어 세이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입이 심해졌어 그 남자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길 원하지 않았던 거야 공권력이 그를 잡아가기 전까지 심각한 폭행을 당했지 그녀는 아직도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니고 있어 그녀는 여기로 이사를 왔고 세이가 태어났지 그는 만취 상태에 약도 없어서 도시까지 오게 됐고 세이가 쫓아내기 전까지 행패를 부렸지 세이가 그를 죽도록 해버렸어 세 번이나 신경쓰지마 나도 웃었거든 이 이야기에 담긴 드라마틱한 아이러니는 너무 달콤하니까 어떻게 이런 도시의 질 나쁜 구역에서도 그렇게 침착하시죠 이 동네 길거리가 안전하진 않잖아요 캣보버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죠 일단 보안요원들이 함께 있고 이 동네가 편안한걸 이 근처에서는 사람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 분비는 노점에서 사먹는게 좋아 여기가 말걸기도 쉽기도 하고 도심에선 말을 걸면 어깨만 으쓱하고 말거나 완전 무시해버리지 여기도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라는거지 맥추를 마시고 싶어 두잔 줘 세이 니가 떠나고 난 니 애들을 봤어야 했는데 애들이 다들 니가 고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어 올해도 니가 완전 맞췄다니까 다들 세이는 어딨어? 세이는 어딨어? 하고 물어봤다고 왜 그 아이들은 너를 그냥 세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스텔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거지? 난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지 않는데 걱정마 어머니가 야근을 하시는데 그냥 둘 수가 없어 폭죽잔치가 열렸거든 자신의 일을 하는 동안 개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어 토요일에 신년파티를 열건데 오시고 싶으면 오세요 잘 있어 질 잘 있어 세이 나야 좋지 저번 파티는 어땠어? 진실게임도 익숙고 컵도 깨먹고 많이 먹었지 모자란 것보단 남는게 낫지 고급스러운 걸로 한잔 마셔볼까 고급스러운 유기농가지복금님 반갑습니다 중튜브 스텔라 스텔라가 일요일 파티에 흥분해 있던 것 같은데 스텔라 생일이 25일이거든 자기가 원래 산타의 영적 환생이라고 믿게 됐지 그래서 선물을 미친 듯이 뿌리게 된 거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선물 주는 버릇은 남아있지 레드본드 집안에서 산타의 혼을 파괴했다고 전해지는데 메가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혼으로써 재탄생했다고 이야기하지 스텔라는 새로운 몸에 깃든 산타의 혼이라고 생각한 거야 꼬마다운 망상이지 날 걱정해주다니 고맘돼 그렇게 쉽게 그 시절로 돌아가고 나진 않을 거야 난 성숙해졌지 거품 있는 것 좀 맛있으실까 거품 있는 것 좀 맛있으실까 거품 있는 것 좀 맛있으실까 보글보글 뜬금없겠지만 처음 왔을 때 기억해 다른 화이트나이트와는 어떤 일이 있었어? 업무를 위해 이곳에 왔어 어떤 사람을 봤냐고 물어봤어 정보를 얻은 그녀는 떠났지 나 왜 기억이 안 나지? 화이트나이트 누가 왔더라? 난 사람 마음을 잘 못 읽어 게임 플레이에서는 나온 적이 없었나? 여기 온 화이트나이트가 그 사람과 나밖에 없었다는 게 이상하네 오늘은 이만해야겠어 쉬다올게 푸어 밥을 주고 왔던가 푸어 밥을 주고 왔던가 좋아 도로시다 도로시장 이제 내일 아니야? 도로시가 말했던 날짜가 며칠이었지? 얼마 안 남았을 텐데 흠 아 뭐 마시고 있었냐고 잠깐만 나 이거 세이브 로드하면서 알아낸다 전에 코발트 벨펫이 아니었지 블리딩 제인인가? 로드하면서 알아내고 만다 로드하면서 알아내고 만다 으아 이거 구려 왜 구린거지? 뭐였지? 뭐였지? 평소에 도로시가 뭘 마셨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찾지? 기억이 안났네 근데 이거 좋네? 좋네 좋네 좋네?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비슷한건가 아 나 정말 피아노 음원 맞나? 피아노 음원이 맞는게 아닐까 으아 이거 구려 으아 이거 구려 그러면은 피아노 음원이 맞나? 아기오리풍님 반갑습니다 아기오리풍님 반갑습니다 그냥 좋네잖아 저거 말고 뭐였지? 저 비슷한 맛이겠지 그러면? 존네라고 뜨는걸 보면은 맛이 비슷한거겠지? 슈가 러쉬 피아노 음원 그러면은 요 4개 중에 있을까? 근데 여기서 늘 마시던게 있을텐데 브랜티니도 아니고 저 두개의 태그를 한번 더 비교해볼까? 달콤함 여성적임 행복함 달콤한 탐촉용 행복함 달콤함이랑 행복함 붙어있는 것 중에 나머지 하나 찾아볼까? 브랜티니 브랜티니도 아니었지? 음... 문 블라스트인가? 문 블라스트도 아까 줬던거 같은데 에이 뭐야 아닌가? 이거 난 줬나보다 아... 도로시한테 언제 줬지? 응? 언제 줬냐? 아이 세상에 이걸 어떻게 찾아야되나 8일은 아닌거 같은데 9일, 10일 요쪽쯤인가? 아... 무거다 무거이씨 아... 무거다 무거이씨 아... 저거 어떻게 찾지? 아... 저거 어떻게 찾지? 인가? 11도 스텔라랑 쇠이 그러면은 한 9일쯤으로 가볼까? 피아노 뭐 맞다구요? 별 다른 데서는 없던데 무엇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보고 있는 게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건지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증거가 있나? 내가 그저 컴퓨터 안에 시뮬레이션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지? 유아론적 위기에 빠진 거야? 자기 자신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론이지 유는 오로지 유는 오로지 않은 자신을 의미해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렇게나 소음을 만들고 나서 이 소음은 이걸 의미한다고 하자 라고 결정한다는 소리를 믿으라는 거야? 말이 안 된다고 의미론적인 만족감일 뿐이야 어떻게 이 카운터가 여기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뭐라도 한 잔 만들어줘야겠어 뭐라도 한 잔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으로 소금 소금 언제부터 위기를 느낀 거야 잘 모르겠어 너무 갑작스러워 사랑이란 뭘까 즐거움은 또 보고 그 감정들은 진짜일까 이 모든 것들이 진짜일까 나는 진짜일까 내가 진짜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내가 단지 신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컴퓨터일 뿐이라면 혼수상태는 인간소녀의 꿈은 아닐까 나는 네가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지 어떤 게 진짜고 아닌지 알 수 없는 불안함 공황발작이 일어났고 뭔가를 느껴보려고 팔을 긁어대기도 했지 아드레날린이 넘쳐서 긁는 게 느껴지지 않았고 공포심은 더해갔어 책을 읽었어 이 세상의 마지막 비 책을 읽고 울게 됐는데 내가 가짜를 보고 울었다는 걸 깨달았지 나는 가짜라고 해서 덜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누군가의 상상일 뿐이라고 해도 난 여전히 널 소중하게 여길 거야 마셔도 될까? 널 위해 만든 거야 흐흫 모임 흐흫 휴 어째서 그걸 머리 위에 쏟은 거야? 니가 만든 걸 느껴보려고 뜨겁고 따끔거려 배달입니다 다나 제인씨에게 배달 왔습니다 사인해주세요 열어봐요 금방 상하는 거면 냉장고에 넣어놔야 되니까 소시지잖아 엄청 큰 소시지 그쪽 보스는 이렇게 큰 걸로 뭘 하려는 거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심이야? 너 혼자만 애써 웃음을 찾으려는 것 같은데 난 마리아 오라고 해 내가 앉아 살게 사실 배달이 마지막이야 선샤인 클라우드로 저기 도롯이라고 불러 왜 나한테 술을 사준 거야? 나는 남자 중에 남자 자 그래서 남자를 좋아해 뭔 소리야 이게? 난 뭐 그렇다고 하지 아 걱정하지마 꼬시려고 한 거 아니니까 흐흐흐 남자 중에 남자로군 배달한 물건 덕에 자기가 바보처럼 웃는 걸 볼 수 있었거든 제일 웃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폭흑게임퓨스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움이 됐다니다 앵이군 잘가 마리오 안녕 손 안녕 자기야 모터 디스트릭트에는 가보셨나요? 남는 시간은 거기가 어디서 보내지? 불법 경주가 일어난다고?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경기도 있어? 개조된 엔진, 사상자들, 약물 남용 불법적인 경주가 더 안전할 정도지 그녀의 조직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아무도 몰라 그들과 맞붙은 적이 없어 그녀의 조직은 그냥 거기 있게 된 거지 실질적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피아노맨으로 피아노 우먼 주먼 어떻게 돼? 이거 좋군 랩플레이 봇의 존재를 믿나? 인간을 완전히 복제하도록 디자인된 릴림이 있다는 설이지 무언가가 인간을 그런 릴림으로 바꿔치기하고 있다는 거야 여기 오다가 내 이웃을 칠뻔했거든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튀어나온 거야 말 한마디 붙여보기도 전에 거기서 빠져나갔고 배달을 하러 갔는데 어찌 된 일인지 그 이웃이 거기 있더라고 자기는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야 당신도 아까 릴림이 하는 짓 봤잖아 완전 인간인 것 같다고 우리 코앞에 있어도 몰라보게 될 거야 그들이 우리를 조금씩 대체하고 있는 거라고 릴림의 행동은 약간 달라요 구별하는 건 쉬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위험에 대해서 저희만큼 신경쓰지 않아요 좀 더 관대하죠 그렇군 레플릭 옷을 믿어? 별로 외계인을 말도 안 되게 무서워했었어 그들이 올 거라는 편집증적인 생각을 했었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어 무서워하는 건 아무도 아무 쓸모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지 겁내지 않고 살기로 했어 아직도 외계인 무서워해? 겁을 내봤자 쓸모도 없다는 말에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야? 제 유머 감각이 여덟 살 수준이란 걸 알았죠 아내 사람이 준 선물이야 먹어볼래? 새로운 반응이네 용돈이야 사절은 빠지 않아 거절은 거절한다 마네키네코 빠바바밤 빠바밤 hic 발할라라는 바가 있다던데 이제 여기도 유이빈 점령하네 전부 가스안 이었냐? 바텐더가 좀 별로였다 잘난체하는 잘난체하는 느낌이다 떠들기만 할 생각이면 가봐도 될 듯 담배 피워도 되냐? 아니 다음 주에 한번 가봐야겠네 우주식민지 앨리스 레베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군대를 창설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애니메이션 베개와 결혼한 여성 아무도 놀라지 않는다 시대 좀 따라잡으세요 파이널 리마스터가 비디오 게임 스타트를 선도하다 350만장 열 여섯째 날 빵 폭죽 좀 사올게 개가 먹을텐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뭐야? 뭐야? 방금 스트리트 꼬인거야? 뭐야? 아까 제이미 왜 왔다갔어? 2주전에 뭔가 날아가지 않았냐? 폭발은 드론 금방에서 나는 소리였냐? 금방에서 나는 소리였냐? 멀리까지는 못 갔겠지 마스 블라스트를 줘 대체 이 사람은 뭘 알고 있는걸까? 아 혼합인데 여기요 제이미 싸움 거는 건가? 절대 그렇지 않다네 당신 몸집은 절반밖에 안되는데 치사하게 싸우는 법을 알지 그 사람 죽이는 게 일이라고요 야 그거 말해주면 어떡하냐 난 치사하게 싸우는 법을 알지 날 야만인인 줄 알고 있지 않나 그건 마치 내가 자네를 사람 취하게 만드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아 날 싸움 거는 것이 아니라네 스플렉스를 권해도 되겠나 취향에 맞을 것 같군 좋아 스플렉스로 스플렉스를 먹여주도록 하지 좋은 소리군 강력한 파일 드라이버 느낌인데 나직은 얼굴인데 제이미라고 부르게 링그램 내가 파일을 찾고 있었을 때 나노머신 제거 시술을 받은 적이 있나 에스플렉스가 그 허리 잡고 뒤로 넘겨 찍는 거죠 앱상대로군 나노머신 거부반응으로 대부분 이상 충동을 느낀다고 왜 그 시술을 받았지 숨길 게 있었다 내 행동을 추적할 수단이 없다면 들키지 않는 것도 쉬워지거든 스페셜 포용액을 주입받게 돼 거부반응을 일으킨 것과 동시에 나노머신들이 돌아오는 걸 방어하는 항체가 형성되지 5시간 동안 끔찍한 압력을 견뎌내면 배출되지 온몸에 바늘이 퍼져있는 느낌이야 그 이후에 항체를 계속 생산하는 생... 생산하는 장치를 장착해야 해 거트 펀치 대박 거트 펀치 한 잔 이거 좋군 달라보이는데 항체 생산 유닛은 어디에 장착된 거지? 뭐만 일하네 나머지 신체 계조들은 조금씩 바꿨지 즐거웠어, 재미 착한 녀석인 것 같군 지치게 만드는 녀석이군 레오나님 반갑습니다 배드 터치 한 잔 줄래? 알마에게 배드 터치 네 웃음 포인트 진짜 시시하다 인정 우리 언니가 법원에 갔거든 판사는 당분간 부모님이 아이들을 맡을 것을 명령했어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지 이번엔 말하기를 죽고 싶으면 확실히 죽어 불구화되면 보슬 피기 싫으니까 어쨌든 한 시간째 웃음이 멈추질 않아 언니 친구들이 왔을 때 내가 물어보러 갔는데 언니 친구 중 하나가 동생이냐고 물어봤거든 언니가 말하기를 동생이 없다는 거야 그때가 바로 마지막 존경심이 무너진 때가 아닌가 싶다 배신당한 기분이었어 다이애나의 모습이 그런 소리나 하던 다이애나와 다르지 않다는 거지 요만큼도 성장하질 않았어 아직도 이기적이고 어린애 같고 미성숙해 어린애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그런 인상을 고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야 이 쪽지면 빼고 다 괜찮아 전 여친의 동... 여동생을 몰아세웠단 얘기 기억해? 그 애한테 쪽지를 받았어 정말 진지하게 사고하고 싶은 것 같은데 나도 그래 두려움이 문제야 브랜티니 한잔 바로 이거지 짠 안 돼 안나그래미 왜 나와 거기서 그 감정은 적대감이 되었고 자매로부터 거리를 두게 되었지 그녀를 따르게 되었어 이후에 소녀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지 음? 그래? 이를 그만두게 됐어 고급 일자리를 때려치웠지 배신감을 느꼈지 롤모델이었던 언니가 이유를 완전히 귀집내 선택을 해버린 거야 알았으니까 그만해 이런 책에 소녀가 너고 언니가 맏언니라는 건 알겠다고 요점을 말해줘 그 애를 마주하지 않으면 엄청 실망할 거야 그 년을 화해하려고 있어 그건 용기가 아주 많이 필요하지 맥주 한잔 줄래? 가비란 애랑은 사이가 좋았니? 그럼 새언니가 생긴 걸 너무 좋아했고 날 엄청 따랐어 많은 시간을 보냈지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였어 네가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난 절대로 널 용서하지 않을 거야 신년 파티에 올래? 쉬고 올게 제휘가 작별인사까지 했잖아 덜 춥네 꼬마이가 찾아보고 있는데 노르마 노르마가 누구여더라 음 실은 고맙다구요 술을 주지 않으셔서 고마워요 엄마 앞에서 압박감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이틀 동안 저하고 말을 안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나서 추선을 다할 생각도 없는데 돈을 쓰는 건 낭비라고 하셨어요 테이프 준비는 하고 그 후의 탐색은 자유롭게 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셨죠 제가 만약 무작정 돌진했다면 상황은 더 엉망이 됐을 거예요 언니 마리아 울었어요 엄마에게 상처 주는 것만을 위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워요 늦기 전에 돌아갈게요 훈훈하네 블리딩 제인 좀 만들어줘 낚이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니야 내가 미워? 나만 널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미워 네가 주인공이라서 제일 괜찮아? 맥주 좀 만들어줄래 주변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기운이 날까? 어? 짜잔 확실해? 이상하네 그 누구도 도로시 심판은 예상하지 못했겠지 도로시 심판 도로시 심판 도로시 으악 예비용 혀를 이렇게 이런 저녁부터 사용하게 됐다니 술 한 잔 하려고 들렸어 플러피드림 고마워 신년 파티 한다고? 물론 갈 거야 누가 뭐라 한다는 거야? 재채기가 나왔어 이상한 재채기네 베키 좀 잘 부탁해 베키가 누군데? 누가 뭐라고? 네가 말했잖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어 소음은 어떻게 하지? 폭죽은 매진이네 어두운 경로를 통해서 구할 필요가 있겠어 여분의 수화기를 비춰놔야겠군 저기 칠 묻고 싶었던 게 뭐야 왜 캣부마라고 칭으로 왜 캣부머인지 알고 있어? 과거로 돌아가보자고 나노머신 거부반응을 막아주는 시술을 받아서 그런 거 맞지? 야마자키 로마노바 치료법이지 유전자 치료는 처음으로 성공했을 뿐 아니라 나노머신 거부반응 치료도 세 장을 연 방법이었지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 지원이 끊겨버렸는데 연구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는 중대 시점이었지 기업가의 딸이 나노머신 거부반응 진단을 받았어 연구를 지원했지 시험은 성공적이었어 과학 이론엔 대학진의 산증인이 되었어 부모들은 자신의 태아가 전혀 질병을 갖고 있지 않은데도 고양이와 시술을 받게 만들었지 그 시술을 통해 생명을 구한 여자애가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그 부모들이 캣부모라고 불리게 되었어 정확히는 고양이 귀 모습에 집착했던 부모 세대들이지 진짜 귀라고 생각한 건 아니겠지 안면과 귀 근육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냥 보송물이야 좀 놀라운 건 그런 치료를 받고 가장 눈에 띄는 변형이 겨우 그 정도라는 거지 겨우 이 정도인 거지 작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보다 사소한 치료를 받고도 눈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어 그 사람 이름 분명 스탠고비치였어 방금 실비아 스탠고비치가 내 나이 정도였다는 게 떠올랐어 그런 이끌림은 날 혼란스럽게 만들었지 오늘은 이만 가볼게 뭐야 벌써? 되게 빨리 끝났네 뭐지? 자기 과시? 화이트 나이트 믿지 마라 오후 5시에 나아가지 말고 휴대이자 돌고 다니라 밀가루만 써도 존나 기다려야 됨 춘대로 처먹는 밥을 익히시길 지옥판이다 몇 달 동안 버터 비벼 먹고 있음 근데 악화될듯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탈글리치 고고 좀 있으면 항공사도 떠날 듯 그러면 못 떠난다 펴 광광 우럭다 광광 우럭다 대만은 파냐 탈글리치 시티 릴림과 지내는 것을 선호하면서 출산율이 감소 양말과 샌들을 같이 신는 일이 범죄 행위가 되다 왜요? 하고 싶은 대로 시켜 BTC가 글리치 시티 내에 있는 산하 술집의 40%를 폐쇄 적자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열일곱 번째 날이지 이제 열일곱 번째 날이지 감사합니다.